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유튜버 남아사면 물린다TV에 물린답니다 우상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걷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마이너스 75%를 맞고 있고요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4,630만원입니다 6,200만원 투자했는데 현재 1,58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라도 어떻게든 좀 잘 돼가지고 수익을 좀 빨아찍기 가지고 있는도 없는 돈이라도 계속 주매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근데 현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줘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원 봅니다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FNG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손조를 안 할 거고요 제가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제가 매수하는 종목은 FNG요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빅테크 레벌지 곱하기 3배짜리 고점대위에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왜 TQQ를 매수하지 않고 SOS를 매수하지 않고 왜 FNG를 매수하냐면 일단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FNG만 매수를 합니다 여러 종목도 매수하고 싶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한 종목만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FNG를 매수하고 있고요 크게 빠졌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종목이 빅테크 레벌지 종목이라 생각해서 빅테크를 선택한 겁니다 2달러에서 50달러까지 순식간에 양해 복리를 올라간 종목입니다 여러분 제 평당 현재 25달러입니다 다 이제 딱 절반 왔습니다 자 현재 6달러죠 오늘도 추멸을 합니다 다 4주 매수를 할 수 있네요 일단은 매수를 걸어놓고요 제가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하락할 때도 매수하고 오를 때도 매수하고 결국 수량이 깐패다 생각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유 수량만 645개입니다 제 나름대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나스닥이 고쩐 대비 약 34% 빠졌고요 자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래도 자기만의 원칙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대출 내수를 해가지고 평당가를 낮춰가지고 그래도 3년은 버텨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저처럼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날에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저처럼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분할로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매수가 우리는 장기 투자를 꼭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우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돈 벌니까 결국 나는 5년 안에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이런 지표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하락할 때는 한 1년 정도 하락을 하지만 결국 오를 때는 4, 5년 동안 계속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예상 한 1년 반 정도 한 2년 동안 하락이라 생각합시다 2년 동안 계속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년만 버티면 우리는 10년 아니 5년 동안은 최상 상승장이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매달 연속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넣으면 저는 분명히 평당가가 내려갑니다 1년에 1,200만원 1,000만원 이상 잡아넣고 2년에 2,000만원 정도 잡아넣고 있는데 어떻게 평당가가 안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한 3년 안에는 수익률 30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연준들이 나와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임스 블라드 시브라 총재가 나아가지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크리버랜드 연주 아줌에도 또 나아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 안 된다고 계속 씨부리고 있는 바람에 증시가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0.6%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시장은 되게 좋고 경기 진체는 조금 올 것 같고 연준도는 계속 나아가지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씨부리고 있고 제롬 파월 연감택이도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실업건수 수당만 조금 안 좋게 나왔어도 이렇게 폭락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자 10월 13일날 CPI 지수가 발표를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10월 13일날 이전까지는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11월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주가가 상승률에 달릴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2옵니다 여러분 자 0.75를 한번 하든 0.5%를 한번 하든 한 번만 더하면 한 4% 정도 기준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주가는 선 방향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하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만 버티면 충분하게 이제 상승 릴레이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참는 거 계속 참아 봅시다 여러분 마이너스 74%를 막고 있지만 저는 포기란 없습니다 오늘 밤 9시에 푸틴의 연설이 있습니다 크게 뭐라고 씨부릴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이 뭐 씨부린다 해가지고 뭐 주가는 크게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졸라게 많이 힘들지만 결국 계속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매수를 해가지고 평당가를 낮추고 수량을 모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큰 재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랭님이 말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졸부를 하겠습니다 졸라게 버티는 줄 아가 졸라게 볼 수 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그리고 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